두구매조라 불리고 있는 B조. 4강 진출과 탈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타이거 마스크냐 아니면 순보역의 화신 을룡 타냐. 타이거 마스크냐. 을룡 타냐. 을룡 타냐. 타이거 마스크냐. 갈라드림이 오늘 경기 또한 패하게 된다면 챌린지 리그로 돌아가야 되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득점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어 석이. 어 석이. 어 이걸 견뎌냅니다. 어 뭐죠 샌드위치. 어 석이의 등진행 동작. 아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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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아 사이패스 보세요 공감. 수로 패스. 우와 이런 골이 나온다고 백힐로. 정열의 골키퍼 패시 바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경서가 잘랐습니다. 경서 석이에게 돌려줍니다. 김태현 감독 경서기 콤비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서 내주고 석이. 경서기 콤비다 빛을 바랍니다. 이야 오늘 경기 재밌습니다. 폭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이흘룡 감독.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아 이 일은 결기 싫다니까 나 어. 질 때 지더라도 우리 월풀다운 그런 걸 보여주고 줘야 돼. 나는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사오리 엘로디 엘로디 올라갑니다. 엘로디 엘로디 갑니다 엘로디 엘로디 갑니다 엘로디. 오우 갑니다 엘로디. 사오리 올라갑니다. 사오리 돌아갑니다. 사오리 나 팀 나 팀. 이흘룡 감독 대단합니다. 진짜. 아... 으아아아아아아